청년 단일 기도회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윤현입니다. 올해에도 청년 단일 기도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청년 단일 기도회에도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올해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감격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응원하며 청년 단일 기도회 파이팅!